첫 번째 달려보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BTS 슈가 음주운전 입건입니다. 군 복무 중인 BTS 슈가 씨, 갑자기 음주운전이라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슈가?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는데요. 이 모습을 마침 근처로 순천하던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하는 경비단 직원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일으켜 세우면서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지구대에 바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당시 직원은 슈가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음주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도됐을 당시에는 슈가가 탄 게 전동 킥보드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어서 전동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안장이 달려있는 건 스쿠터로 분류가 되는데, 소속사 하이브 측이 우리 슈가가가 킥보드를 탔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금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 박상희 교수님, 1세대 아이돌 대선배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무료 BTS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으시고, 지금 BTS 쪽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팬 서비스에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는데,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안이하게 생각했고,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라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리고 부지에서 너무나 잘못했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무청은 근무 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고, 또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가죠. 공포의 소변 테러입니다.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런 거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대낮에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저는 안 됩니다.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쏴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가 가게 유리문입니다. 안에 사람이 가득해요. 대놓고 구경하라는 듯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 충동을 방송 시작 1분 전까지 제가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해 7월부터 무인 가게하고 요식업을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지난해 9월에 그 운영했던 무인 가게 안에서 저런 식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걸 마침 지나가던 제보자분의 지인이 그걸 보고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형을 받았대요. 과퇴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 9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앙심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최근에 얼마 전부터 제보자의 가게 오픈한 데 찾아와서 직원들도 위협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다른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지 급기야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다른 가게입니다. 다른 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유리 암문을 대고 실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대낮이에요. 대낮이고 안에 손님들도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한참을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진짜 저는 위에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확 치워버리고 싶네요. 그거는 이제 눈이 벨이니까. 그런데 박 변호사님. 또 왜 이렇게 소변을 오래 쌓아 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복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제일 걱정하세요. 보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치는 없어요. 왜 조치 없냐 하면 범죄가 좀 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 음란죄 부분도 좀 어렵고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게 좀 처벌 자체가 좀 그렇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 보복 심리로 와서 계속 오줌 눈을 소변 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걸 처벌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양변 의사한테 잠깐 언급했지만 얼굴만 딱 드러내면요. 못합니다. 사건반장에서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 절대 못한다. 외국에서는 다 공개하는. 공개하죠. 왜냐하면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떳떳하게 하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보라고 하잖아 지금. 보여주면 되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JTBC에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먹튀할 굳은 결심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새벽에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 두 남자. 예 들어왔어요 지금.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두고 구석자리에 착석을 합니다. 캬 국물 좋다. 해장 국물을 후루룩 짝짝. 사장님 여기에 만두 하나 추가. 자 잠시 후에 사장님 식후엔 말이죠. 아유 저 틀어먹고. 사장님 식후엔 연초 한번 피워줘야지. 우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알지 하면서 식당 밖으로 저렇게 유유히 걸어나가는데요. 어 야 어디 가. 어디 가. 자 두 놈은 그렇게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장염이나 걸려라 그냥. 네 경남 통영시에 국밥집을 하고 있는 부부의 아들이 제보를 한 내용인데요. 8월 6일 새벽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가방을 들고 식당에 들어와서 국밥 두 개를 주문하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밥을 어느 정도 먹고 메뉴판을 보다가 만두까지 추가 주문을 한 뒤에 잠시 흡연을 하고 오겠다면서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먹튀를 당한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남성들은 식사 도중에 몰래 가방을 꺼내서 밖에다가 미리 놔뒀고 만두 추가 주문으로 사장님을 안심시킨 뒤에 흡연을 핑계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선수야 선수. 그런데 진짜 너무 괘씸하네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만두는 그냥 도망가기 위한 수법이었던 건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멀쩡한 만두 조리했다가 다 폐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값까지 다 합해서 3만 5천 원이고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수법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 정말 식당에서 밤낮없이 일을 하시는데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기운을 빼버리면 어떡하냐고 너무 속상해하셨고 혹시라도 비슷한 수법에 당하실까봐 다른 분들이 당하실까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장염은 아니죠. 저 아주 맛있는 정말 귀한 저 해장국을 드셨으니까 가다가 넘어져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맛집 찾아갔다가 합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제주 모 시장에 있는 푸드트럭인데요. 그런데 저 직원들 뒤로 쭉 보이는 냉풍기 파이프를 주목해 주세요. 아주 그냥 때가 꼬질꼬질 틈마다 그냥 때가 저 가득한 거 보세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조리 전인 랍스터가 저렇게 가득이 있습니다. 아니 때가 양념도 아니고 걱정 한가득인 손님 속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저 직원들은 또 둠칫둠칫 리듬을 타고 있어. 박 변호사님 꼭 제 책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책상이야 저만 쓰니까 상관없지만 저거 먹는 거잖아 저거. 제 책상도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저기가 아주 유명한 SNS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랍스터 푸드트럭 랍스터 가게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냉풍기 틀고 있는데 파이프에 아주 더러운 때가 이렇게 있고 밑에 식재료 랍스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까딱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식재료가 검은 재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하고 있고 아마 종업원이나 음식 제조와 조리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지 뒤에서 손님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맛없어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랍스터는 또 어디가라면 다 맛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이건 맛있거든요. 양념도 저렇게 묻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검은 거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잖아요. 안 됩니다. 랍스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얼마 비싼 음식 재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좀 하자. 기름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저렇게 검은 거울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기 결혼 아닌가요? 아 집단지성의 판단이 필요하시답니다. 네 상의도 없이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얻은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20대 여성으로 6개월의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을 했는데 결혼식장, 신혼여행지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해도 집부터 정하자면서 신혼집에 유독 안달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봐놓은 신혼집은 두 명의 직장과 가깝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지와 가격이 괜찮아서 돈을 반반 내고 대출도 받아서 전세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마치자마자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집에 가자면서 홀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데려가는데요. 다 알고 보니까 신혼집과 걸어서 단 5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왜 시댁하고 가깝다는 말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변을 보니 이 아파트가 좋아서 계약한 거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댔다고 합니다. 별 간섭이 없을 거라는 말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불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신혼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사연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집에 안 있고 어디 갔니? 라면서 타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점점 귀찮아졌는지 모임과 약속을 핑계로 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럼 너라도 와라 이렇게 불러내서 온갖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사연자는 전세 계약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조건 좋은 집이 어디 있냐. 돈 모아서 이 집을 사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는데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치홀 오빠 진짜 완전 얍삽하다. 어쩜 이렇게 생긴대로 노니. 예식장도 뒷전이고 전세집 타령할 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왔었어. 진짜 결국 이렇게 공사를 치는구나 나한테. 그것도 와이프를 상대로. 진짜 세상 믿을 놈 없다 진짜. 양지열 씨 당신 어머님 박상희 여사랑 두 분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시고요. 저는 이 판에서 빠지렵니다. 동그라미. 아 아닙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다혜야 너 그거 오해야. 초품화에 역세권에 전세가도 적당해서. 너 나랑 같이 고른 거잖아. 고르고 보니까 공교롭게 엄마 집이랑 가까웠던 건데. 공사를 치다니.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쓰니.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집 가까운데 살면서 최대한 어른들 도움 받고 살면. 너도 좋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다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번만 좀 눈 감아 주라. 아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정말 그냥 웃어놓길 일이 아니고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일단 두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첫 번째로 그나마 집을 얻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돈이라도 들여서 집을 얻었다라면 모를까. 지금 아내 되신 분하고 반반 돈 내고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공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잘못 지금 사실상 사기를 친 거고요. 반반.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아주 효자라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어머니가 자꾸 연락하니까 자기는 약속 있고 모임 있다고 자기 어머니 전화 안 받아버리고 그걸 아내한테 또 넘긴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글쎄 다른 어떤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이 결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저도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양변호사님 그렇게 강력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이 사기 결혼 아닌가요? 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남편이 속인 것은 맞다. 그런데 사기 결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혼집은 사실 이 부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정 옆에 있고 싶죠. 친정 가족들하고 있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논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위치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몰래 자기네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고 보면 또 사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기 법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거짓말은 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분 중에 한 명도 남편 편을 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조금 하자면 어르신들이 이걸 보시면 아이고 요즘 그냥 가신 애들은 하여간 어른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전에 고지를 했었어야 돼요. 미리 고지를 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그럼 같이 살죠. 차라리. 같이 살고 아파트 아래 위로 살든지 같은 집에 가서 1층, 2층 살든지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더 솔직한 방법인데 걸어서 5분이라면 정말 너무나 가까운 위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한 겁니다. 묵시적 거짓말. 법적으로 사기 결혼,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여성 입장에서, 아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양 변호사님하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의무는 하지 않고 아내한테 미루는 모양새거든요. 그것도 괘씸하다. 그렇군요. 그 생각이 들어요.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네, 저는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에 혹시 모종에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고요. 집 문제를 속이는데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사연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응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이어로. 쭈안님. 결혼 취소해로라고 하셨고요. 이처코님. 시어머니 댁에 가까운 건 상관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피셔맨님. 시댁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